잘 좀 해보고 시끄러워 시끄러워 이 사람이 죽인다 내가 아 또 자네가 웃지 말리니까 그게 어디 물어볼 사람에 마땅치 않았어 내가 중전마마의 부탁으로 작은 물건 하나를 훔쳤는데 이 빛나고 귀해보이는 것이 뭔가 상당히 불길한데 그게 뭔가 저는 지금 옥새를 훔쳐 어디로 온건가 그야 외금부 내가 내가 지금 제발 로그게 기어들어온건가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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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 하 하 하 하 하아